안녕하세요 여러분 미국 투자스토리의 방교수입니다. IMF때부터 투자를 해오고 이코노믹스, 파이낸스, 어카운닝 등등 공부하고 있는 미트리 마을 이장이고요. 제 채널은 예능일링 종합엔터테인방송입니다. 주식은 참고만 해주시고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일요일이고요. 지금 한국은 월요일이시겠네요. 자고 일어나시면은 이번 한주도 힘차게 시작하시기 바라고요. 오늘은 날씨가 너무 좋은 일요일입니다. 일요일마다 분석 동영상 들고 오는데요. 이번주 소식을 정리해버리고요. 테슬라 현재 어떤지 중간점검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는 매출 자체가 이미 작년에 100억 달러 이상을 지금 헌드드빌리언이니까에 1000억 달러 정도를 달성한 상황이죠. 롬바론이 옛날에 한 말이 거의 실현이 됐죠. 2020년에 32억 달러였는데 지금은 2024년에 100빌리언까지 지금 올라왔습니다. 320억에서 1000억 달러까지 올라왔죠. 그래서 롬바론이 거의 예측한 대로 이게 인터뷰가 2020년에 한 건데요. 4년 만에 결국 1000억 달러를 달성했고 2030년에는 1조 달러까지 올라간다고 했는데 2020년보다 10배 굉장히 많이 올라갈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아무튼 롬바론 말대로 잘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번주에는 짐 크레이머가 다음으로 1조 달러 클럽에 올라갈 기업이 뭐냐 그랬을 때 일라이 릴리하고 버크셔하고 테슬라하고 브로드컴이 강한 후보다 그렇게 얘기를 또 해줬습니다. 그래서 테슬라에 대해서 또 좋게 얘기를 해줬죠. 그래서 안 좋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좋게 얘기하는 게 좋습니다. 뭐 짐 크레이머를 안 믿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죠. 2022년에 톱니라든지 짐 크레이머라든지 긍정 논자들이 조금 그렇죠. 부정적 의견이 많았는데 일단은 포트폴리오 매니저들이 캐시우드랑 좀 비슷하게 사고 있다. 또 그런 얘기까지 해주면서 견인을 해줬습니다. CNBC가 조금 테슬라에 대해서 조금 좋게 얘기를 해주는 것 같아요. 최근에 로이터는 여전히 안 좋고요. 월슬리저널도 그렇고 그런 상황이고 테슬라는 일단 자동차 쪽의 매출이 잘 늘어나고 있습니다. 216억 달러죠. 그래서 자동차 쪽 전망이 어느 정도 바닥을 치고 조금씩 올해는 올라가지 않겠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올해까지 조금 힘들겠지만 내년도에는 더 좋을 거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올해 전반기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인 견해가 많았는데요. 일단은 자동차 마진율이 17.2%로 조금 더 올라갔습니다. 올해 생산량은 200만, 2만 정도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1분기는 생산이 좀 적지만 2분기부터는 50만 7천대, 51만 7천대, 52만 6천대 계속해서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EPS가 더 올라갈 거라고 예상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테슬라는 이번 주에 일란 머스크가 지난주 주말에 얘기했죠. 10배 이상 올라갈 거다. 그래서 생산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200만 대에서 결국은 훨씬 더 많이, 지금 200만인데요. 한 천만 대까지 달성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얘기하는데 굉장히 어렵겠지만 결국 달성할 거다 이런 얘기를 또 해줬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차량인도 잘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프랑스, 이번 주 유럽 쪽에 3월 초라서 2월 달 수치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쪽에 판매가 나왔는데요. 자, 뭐 괜찮습니다. 한 2천, 한 3천 대 가까이 판매가 됐고요. 작년하고 조금 비슷합니다. 1월 달에 좀 많이 팔았죠. 거의 3천 대 가까이 팔았습니다. 작년 동기 대비해서 1월 달에 많이 팔았고요. 2월 달에는 조금 작년하고 비슷하게 팔았고요. 이제 봄이 오니까 이제 3월 달 수치가 더 기대가 많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누적 판매로 보면은 작년보다는 조금 더 있죠. 그래서 잘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다가 작년처럼 한 6만 대 이상 한 7, 8만 대 정도. 올해 프랑스에서도 판매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스웨덴 쪽은 1월 달에 이제 1천 대 가까이 팔았는데 2월 달에도 더 많이 팔았습니다. 작년 동기 대비보다 더 많이 팔았죠. 1천 대 이상 팔았고요. 이프메탈에서 파업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잘 팔리고 있습니다. 자, 노르웨이 쪽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1월 달에 굉장히 많이 팔았고요. 2월 달도 늘어났습니다. 거의 2천 대 가까이 팔았고요. 그래서 노르웨이는 다른 전기차들은 1,000대도 못 팔았는데 지금 벌써 3천 대 가까이 팔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들어서. 그 다음에 이태리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1월 달에는 조금 미비했지만 작년보다는 좀 많았죠. 근데 2월 달에 좀 많이 팔리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2천 대 가까이 이태리도 팔고 있고요. 자, 매장이 자꾸 열리고 있죠. 아름다운 베로나에도. 자, 테슬라 센터가 얼마 전에 열렸습니다. 그 다음에 스페인도 마찬가지죠. 예, 스페인도 1,000대 가까이 팔고 있습니다. 자, 2월 달에도 1,000대 가까이 팔았고요. 작년 동기부보다 더 많이 팔고 있습니다. 자, 포르투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겨울인데도 불구하고 1월 달에 500대 팔았고요. 2월 달에 포르투갈이 1,000대를 넘어갔습니다. 스페인만큼 팔았고요. 그 다음에 오스트리아죠. 예, 오스트리아 쪽도 예, 지금 거의 400대 정도 팔다가 1,000대 가까이 지금 팔고 있습니다. 작년보다 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자, 유럽 쪽의 전기차 판매량이 1월 달에 좀 늘어났는데 2월 달은 아직 수치가 안 나왔는데 더 늘어날 거로 보고 있고요. 전기차 중에 테슬라의 점유율이 15% 가까이 지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 늘어났죠. 그리고 이제 중국으로 넘어가면은 중국에서 이번에 이제 세 번째 주에 보험 등록 숫자가 나왔는데 올라갔습니다. 다른 중국차들은 거의 멈춰 있거나 떨어졌는데 테슬라는 중국에서 보험 등록이 이번 주에 올라가면서 1,000대 이상 나왔죠. 1,800대가 나오면서 잘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그래서 주가가 좀 올라간 데 또 도움을 주지 않았나 싶고요. 그 다음에 테슬라 보험 등록 숫자 중에 뭐가 많이 팔았나 봤더니 모델 Y가 확실히 잘 팔리고 있습니다. 물론 모델 3도 지지난, 지금 춘절보다는 더 많이 팔았고요. 자, 평균적으로 이 정도 파는 것 같아요. 한 3,000대 정도 매주 팔리고 있습니다. 물론 모델 Y가 한 7,000대 정도 팔리는 것 같고요. 테슬라 차이나는 일단은 새롭게 모델 3하고 모델 Y 쪽에 인센티브를 또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 쪽에서 판매량을 더 늘리기 위해서 여러모로 노력을 하고 있고요. 모델 3 하일랜드죠. 이게 잘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기차 시장은 전 세계적으로 매년 13.7%씩 계속 성장할 거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결국은 9,519억 달러 시장으로 거의 1조 달러 시장으로 넘어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정부도 2030년까지는 50% 이상 전기차 판매를 늘리겠다. 그거를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토요타가 미국 내에서 점유율이 12.6%인데 테슬라도 4.2%로 많이 올라갔고요. 전기차 점유율이 미국 내 한 7.8% 정도 됩니다. 테슬라가 50% 이상을 가져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캘리포니아에서는 토요타가 15.7%인데 테슬라가 13%입니다. 거의 비슷한 상황으로 토요타 프리어스를 캘리포니아라든지 플로리다 같은 데서는 거의 프리어스를 거의 테슬라가 대체를 해나가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렇고 전 세계에서 가장 잘 팔리는 브랜드 중에 테슬라 모델 Y가 브랜드로 보면 차 종류죠. 그러면 토요타를 이기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만 123만 대나 팔았고요. 토요타 라부포가 2등입니다. 이게 SUV인데요. 이게 또 비싸죠. 이게 4만 불이 넘어갑니다. 토요타 Y는 4만 불이 안 넘죠. 텍스에스텍도 굉장히 많은 상황이고 100만 대 정도 팔았고요. 자 지금 테슬라 모델 Y가 이제 이번 주에 소비자 보고서가 나왔는데 2024년에서 베스트카가 또 됐습니다. 특히 전기차 중에서는 1등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소비자 만족도가 굉장히 좋죠. 특히 운전할 때 뭐 핸들링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테슬라가 지금 1등입니다. 2등이 리비안, 3등이 포르쉐, BMW였고요. BMW이 이겼다는 게 대단하죠. 저도 뭐라 보면은 BMW보다 훨씬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너쉽 코스트인데 비용 자체가 차를 유지하는 유지 비용이 테슬라가 1등입니다. 2등이 현대고 3등이 리비안, 4등이 토요타죠. 자 이렇게 되면은 지금 뭐 내용기관차는 토요타 같은 건 금방 이길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S&P 글로벌 모빌리티에서 또 상을 받았죠. 자 이번 주에. 그래서 테슬라가 오너쉽 쪽에 로열티 쪽에서 상을 받았습니다. 그만큼 테슬라를 한 번 산 사람은 계속 테슬라를 산다는 거죠. 예 그래서 로열티 상을 받았습니다. 자 그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이제 테슬라를 안 타본 사람은 있지만 한 번 타본 사람은 계속 탄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테슬라 모델 Y의 프로모션이 끝났습니다. 자 그래서 2월달까지는 1000불 정도 할인했는데 다시 1000불 올렸죠. 자 그래서 지금은 이제 봄이 오니까 잘 팔리지 않을까. 자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모델 Y 광고도 이제 홈페이지 가면은 이제 동영상이 바뀐 거 보셨을 거예요. 이번 주에 저희가 같이 봤는데 테슬라 홈페이지 가시면 이 동영상으로 이제 바뀌었습니다. 자 이렇게 자 야외로 돌아다니면서 네 뒤에 트레일러도 끌고 다니고 겨울에도 잘 가고요. 네 그 다음에 텍스 크레딧 받으면 7500달러 연방정보 받으면은 35,490불에 살 수 있습니다. 자 그랬고 그 다음에 모델 Y의 가격은요. 주에서도 또 할인 혜택을 많이 주는데 텍스 크레딧을 많이 주죠. 7500달러에서 4000불 넘게 더 받을 수도 있고 그러면은 27,410불까지 떨어집니다. 착각이 콜로라도는 27,410불 버몬트 27,000불 자 보스톤인 메사스제스 28,000불 자 2만 불 때 지금 크로스오버죠. SUV 같은 걸 살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또 새롭게 나왔는데요. 이제 기존의 차를 트레이드 인해서 테슬라에다 팔고 중고차를 팔고 그 다음에 테슬라를 사는 경우에 5천마일까지 슈퍼차징을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한 6개월 정도 보통 미국 사람들이 한 1만 마일 정도 뛰죠. 1년에 근데 5천마일 정도 적게 뛰는 사람은 1년 동안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슈퍼차죠. 네 뭐 기름값을 이만큼 아낄 수 있는 거죠. 자 기름 안 넣고 6개월에서 1년 정도 무료로 전기를 이용하면서 탈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혜택을 지금 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독일하고 노르웨이 쪽에 착각도 올렸습니다. 거기에다가 테슬라는 이제는 누르면 여러 가지 목소리로 테슬라하고 대화를 할 수 있는데 이제 기본 기능밖에 지금은 없죠. 온도를 올려라, 와이퍼를 켜라 이런 것들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조금 더 대화가 가능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마 트위터에 그로기 일로 들어올 수도 있지 않을까 자 인공지능으로 여러 가지 대화가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만으로 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사이버 트럭 잘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에는 사이버 트럭 서비스하고 오노스 매뉴얼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이버 트럭을 사면은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 자세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 가시면 보실 수 있는데 사이버 트럭 오우노 매뉴얼이 나왔죠. 그래서 어떻게 열고 의자는 어떻고 연결 운전, 오토파일러, 자율주행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까지 이제 다 알 수 있습니다. 사이버 트럭에 대한 신비감이 딱 벗겨졌는데요. 자 서비스 받을 때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된다 이런 것까지 다 나왔습니다. 사이버 트럭 인기가 굉장히 많은데 지금 일주일에 거의 140대 정도 지금 생산이 가능하고 가능하죠. 네 이러다 보면은 또 생산량도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은 한 달에 2, 3천 대 정도 생산이 되는 것 같아요. 자 1년에 한 2만 3만 대 정도 생산할 것 같은데 더 이제 더 빨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10만 대 정도 생산까지도 박자를 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지금 사이버 트럭 인기가 너무 많죠. 특히 연예인들이 많이 몰고 다니면서 미국에서 인기가 너무 많습니다. 뭐 서로 사이버 트럭 살려고 지금 그러는데 자 킴 카다시안 얘기 드렸죠. 인스타그램에서 가장 인기 있는 분 그 다음에 저스틴 비버 이번 주에 나왔죠. 레이디 가가도 나오고요. 네 아무튼 굉장히 지금 인기가 많습니다. 미국 사람들 연예인이 몰고 다니면은 본인들 좀 몰고 다니려는 분도 많이 있어요. 자 그렇고요. 네 중국에서도 사이버 트럭 인기 굉장히 많습니다. 또 이번 주에 또 깜짝 놀랄킬 만한 자 뭐 주가가 잘 유지가 되고 버틸 수 있었던 이유가 또 로드스터가 올해 나온다 얘기가 나오고 있죠. 네 그래서 내년부터 생산이 소비자들한테 전달이 될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예 일란 머스크가 예 엑스에다가 트위터에다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로백입니다. 예 60마일스퍼아워 한 100키로까지 1초로 예 1초 내로 예 올릴 수 있는 예 예 그래서 최고 시속을 빨리 예 달성을 할 수 있는 예 로드스터가 나온다 이런 얘기가 나왔고요. 자 요거 때문에 또 테슬라의 분위기가 더 좋아졌습니다. 뭐 동영상은 같이 저희가 보여드렸지만은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예 붕 하고 가는데 이게 로드스터가 오우 빠르죠. 자 그래서 예 딱지를 안 떼는 예 60마일까지 1초 내로 달성을 했습니다. 그만큼 민첩하다는 얘기고요. 예 요게 이제 스페이스X랑 같이 또 공동 연구를 한다는데 스페이스X랑 어떤 식으로 아무튼 속도를 내고 뭐 이런 것들 핸들링 이런 거 도움을 주는 것 같고요. 자 지금 캐나다에서도 오토쇼가 벌어지는데 캐나다에서도 인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테슬라를 한 벌 몰면은 예 이렇게 오랫동안 2014년 10년 동안 지난주에도 얘기 드렸죠. 예 120만마일까지 예 곱하기 1.6 하면은 자 얼마나 탈 수 있는지 자 얘기 드렸고요. 어 그러니까 멕시코의 건설이 드디어 예 시작된다는 소식도 들렸습니다. 자 기반시설 자 도로 공사가 끝났다. 자 그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이태리가 새롭게 기가펙타리 공장을 세울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또 이번 주에 나왔죠. 그래서 6공장이죠. 그래서 지금 미국의 2개 그 다음에 베를린 상하이 그 다음에 멕시코 공장 그 다음에 여섯 번째 공장이 이태리가 될 수도 있다. 아니면 인도 공장이 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요.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아름다운 베로나에 자 테슬라 이태리 센터가 예 또 이렇게 세워졌습니다. 여러 가지 기능을 또 할 것 같고요. 어 이제 아직은 생산이 많이 안 됐지만 세미트럭에 대한 관심도 조금씩 또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모델3가 이제 나왔는데 모델3 퍼포먼스죠. 예 지로백도 빠르고 새로운 모델로 나오는데 이게 루디크러스입니다. 자 요거가 조금씩 공개가 되고 있는데 곧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스포일러가 더 커진 모습을 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일단은 테슬라는 자동차 쪽에서도 굉장히 잘하고 있지만은 뭐 저희가 기대하는 거는 서비스하고 에너지 쪽도 있다고 자 얘기 드리고 있고요. 서비스가 전체 매출에 거의 이제 10% 가까이 지금 차지를 하고 있는데 작년 동기 대비해서 27%가 나와서 22억 달러 기록을 하고 있죠. 근데 요게 이제 점점 더 올라갈 거로 지금 생각됩니다. 서비스 쪽이 슈퍼차저라든지 FSD라든지 이런 거 다 포함하죠. 중고차 판매 다 포함하는데 서비스 매출이 계속해서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게 자 보입니다. 자 그 다음은 왜 그러냐면은 이번 주에 포드에서 드디어 홈페이지에 포드 자동차가 테슬라에 테슬라에 이제 접근을 할 수 있다 자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제 2월 말이죠. 네 이제 벌써 3월인데 포드가 230불짜리 앞에 어댑터 돼지코를 이제 제공을 무료로 하면서 포드 자동차들이 이제 슈퍼차저를 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수익이 더 늘어나겠죠. 다른 5개의 전기차들도 같은 발표를 3월 달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리비안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CNBC에서 요즘 테슬라를 좀 좋게 얘기해주고 있는데 테슬라가 빌리언즈 오브 달러 자 지금 수십억 달러를 이제 다른 포드하고 다른 자동차들한테 개방을 하면서 수익이 더 늘어날 거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60억에서 120억 달러까지 2030년까지 수익이 계속 늘어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지금 20억 보다 3배에서 6배 이상 늘어날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슈퍼차저에 가시면 이제는 GM도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포드도 보고 머스탱이죠. 그 다음에 리비안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은 이게 슈퍼차저 버전 3라서 조금 선이 짧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자 버전 4로 가면은 더 길게 충전을 잘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슈퍼차저는 지금 아마 15,000개 이상을 이제 다른 자동차 회사들도 잘 이용할 수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매달 구동료를 또 내죠. 예 그거 내면은 좀 싸게 이용을 할 수 있다. 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모든 자동차들이 작년에 이제 테테카일 거라고 발표를 했는데 드디어 이제 시작됐습니다. 다들 이제 충전을 하기 시작했고요. 저는 어제 가봤더니 아직 이제 다른 차는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또 가보면은 자 보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테슬라는 이제 슈퍼차저 쪽에 이제 점유율이 61.9%나 됩니다. 지금 미국에 깔린 것만 23,958개나 되고요. 지금 일렉트리파이 아메리카가 2등인데 10.5%죠. 이비고가 7.5%고 차지포인트가 6.5% 4등인데 자 이런 충전 서비스 쪽에서 테슬라가 또 1등을 달리고 있습니다. 전기 자동차뿐 아니라 그래서 두 가지 분야에서 이미 지금 자 1등을 달리고 있고요. 뭐 하나 설치하는데 18,693불밖에 안 되죠. 다른 데는 10만 불 이상 1억 이상 써야 되는데 5분의 1 비용으로 깔고 있고요. 지금 어마어마하게 지금 깔려 있습니다. 동부 쪽은 어마어마하게 깔려 있고 서부도 어마어마하게 깔려 있고요. 그 다음에 대도시 근처에는 다 깔려 있고 고속도로마다 다 깔려 있어서 장기 여행하는 데 지금 전혀 문제가 없는 상황입니다. 자 얘기 드렸고요. 얼마 전에는 캘리포니아 쪽에 164개나 깔려 있는 스테이션도 만든다고 하죠. 태양열로 전기를 만들어서 메가팩에 충전해 놨다가 슈퍼차저를 이용하는 모든 것을 다 테슬라가 하고 있고요. 지난주에도 얘기 드렸지만 2027년까지 4분만에 충전을 달성할 수 있을 거라고 아크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다가 테슬라가 FSD 베타 12.2.1를 내놔서 한 5천명한테 지금 배포를 해가지고 지금 여기저기서 비디오가 올라오고 있는데 너무 밤에도 잘하고 비 오는데도 잘하고요. 카메라 베이스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잘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게 캐나다로 넘어간다고 또 합니다. 캐나다는 곧 FSD를 이용할 수 있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일란 머스크가 이번 주에 보시하고 컨퍼런스 열어가지고 인터뷰를 했는데 유럽 쪽이 조금 더 까다롭습니다. 길이 좁고 여러 가지 변수가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유럽 쪽이라든지 중국도 곧 개방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뭐 지난주에도 얘기 드렸지만은 브래드 거스너죠. 투자자가 채취PT 순간이 올 거다. 자 FSD 12가 인공지능이죠. 자율주행된 인공지능입니다. 자 그래서 참 FSD 베타 12가 채취PT 순간을 가져올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죠. 그래서 주당순이익은 14센트 정도 자 더 끌어올릴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주행 사실은 일란 머스크가 얘기하기에는 거의 뭐 자율주행 4단계처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아직까지는 2단계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베타 12가 나오면은 이제 3, 4단계는 기본적으로 지금 올라가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익이 많이 나는 게 에너지인데요. 14억 달러나 지금 수익을 내고 있는데 점점 이것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작년 동기 대비해서 10%가 늘어났는데 자 이것도 더 올라가지 않을까 싶고요. 자 이번 주에 미국의 에너지국이죠. 디팔먼트 오브 암 에너지에서 3천만 달러 정도 펀딩을 해서 EV 배터리입니다. 전기차 배터리 공급망을 더 향상시키겠다.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기차 쪽에 계속 밀어주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요. CAT라고 테슬라가 또 협력을 하는데요. 네 그래서 M3P 배터리를 지금 개발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 여기 어마어마한 건데요. LFP 배터리도 지금 좋죠. 성능이 좋은데 뭐 겨울에는 좀 취약한 면이 있죠. 근데 아무튼 LFP 배터리가 이제 화재도 좀 적게 나오고 여러가지 안정성 면에서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요거 M3P 배터리를 요거 만들고 있는 거죠. 요거는 이제 나오면은 한 번 충전하면 434M까지 갑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뭐 200마일 때인데 400마일 때까지 지금 운전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키로로 따지면은 한 600, 700키로까지 한 번 충전하면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요게 테슬라한테 또 설치가 되면 테슬라 한 번 충전해서 가는 거리가 더 넓어질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테슬라는 지난주에도 얘기하셨지만 파워워 설치가 60만대나 달성을 한 그런 상황이고 4680 배터리도 큰 거죠. 예 지금 잘 개발을 해서 생산하고 있고요. LG가 내년부터는 도와준다 이런 발표도 했습니다. 예 지난주에도 얘기 드렸지만은 요거가 또 테슬라 분위기를 좋게 만들죠. 옵티머스 굉장히 빨리 걸어간다고 예 지난주에 얘기 드렸고요. 예 굉장히 빨리 자 걷고 자 이번에 보쉬 컨퍼런스에서 일란 머스크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앞으로 로봇이 훨씬 더 빨리 사람의 눈에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뛰어다닐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것도 분위기를 좋게 만들어 줬는데요. 일단은 이 옵티머스는 대량 생산이 2028년 정도부터 조금 수익이 많이 나지 않을까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물론 2027년부터 나오고 있고요. 지금은 공유 택시가 더 집중이 많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5년 내년하고 내후년에 자 수익이 많이 잡힐 거다. 그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지금 주당 순이익이 많이 떨어지다가 드디어 3불대에서 멈췄죠. 2월 13일까지만 해서 3불 05였는데 바닥을 치고 주당 순이익이 올라가고 있는 게 좋습니다. 3불 07로 올라가고 있고요. 지금 차가격도 올리고 있으니까 이게 조금씩 올라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내년도 4불 90 정도까지 내년도에 많이 향상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거기다 50 정도 곱하면 지금보다 주가가 더 많이 올라갈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얘기됐지만 주당 순이익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많이 있고요. 비용은 계속 잘 줄이고 있고 매출도 늘어나고 그 다음에 여러가지 세금이라든지 이자율을 또 줄이고 그 다음에 자사주를 매입하고 이런 것들이 도움을 많이 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번 주에 또 드린 얘기는 지금 빚 대비해서 현금이 테슬라가 두 번째로 빅텍 중에서 가장 많습니다. 가장 현금이 많은 기업은 알파벳으로 꼽히고 있죠. 그 다음으로 현금이 빚 대비해서 많은 게 테슬라입니다. 그래서 자사주도 당연히 매입할 수 있는 현금이 있고 공장도 계속 지을 수 있고요. 현금 흐름이 너무 좋습니다. 그 다음으로 높은 게 엔비디아가 2.35고 메타가 1.76이죠. 그 다음에 빚 대비해서 지금 주식 비율을 따져도 채권과 주식을 따져도 지금 테슬라가 재무 상황이 굉장히 좋습니다. 0.15밖에 나오지 않죠. 빚이 적다는 겁니다. 숫자가 작으면은 알파벳도 작은 편이고 0.10 그 다음에 엔비디아는 0.26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테슬라가 재무 상황이 빅텍 중에서 미국 내 10개 기업 중에 1라이 릴리까지 포함하고 버크시아에서까지 TSMC 포함해가지고 거의 가장 좋은 축에 지금 속합니다. 재무 상황이 굉장히 좋고요. R&D 비용도 계속 잘 쓰고 있죠. 지금은 PE가 47.09인데 이게 지금 내년도에 성장할 거 37.97%로 보면 팩으로 따지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렇고요. 지금 기간들 목표 주가야 뭐 주가 떨어지니까 다 낮췄는데 211불로 결국은 주가 올라가면 다시 올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즘 올리고 있죠. 그래서 RBC 캐피탈의 톱나라야는 297불로 이번 주에 드디어 내놨습니다. 자, 사자의견 내놨고요. 자, 7일 동안 별로 나오진 않았는데 박클레이즈는 홀드였고요. 그래서 225불이요. 지금보다 높죠. 그 다음에 톱나라야는 297불 내놨습니다. 지난주에 어간스텔리에서 아담 조나스에서 345불 내놓은 것도 있고요. 자, 그래서 지금 조금씩 지금보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간들 13F 공지 발표가 끝났기 때문에 지금 기간들이 거의 90억 달러 정도 더 샀죠. 4분기에는. 그래서 1분기에도 1월에 좀 많이 떨어졌다가 2월에 조금씩 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퓨처폰드는 계속해서 테슬라를 5.06% 가져가고 있고요. 뭐 엔비디아도 늘렸죠. 7.56% 일라엘릴리 가져가고 있고요. 물론 자, 리비안도 가져가고 있고 네, 뭐 여러 가지 성장주 위주로 잘 가져가고 있습니다. 예, 캐시우드의 아크케이드도 테슬라를 그동안 많이 샀는데도 불구하고 8.34%밖에 안 늘렸어요. 더 늘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통 10% 정도 가져가죠. 예, 지금 8.34%인데 자, 아마도 주가가 만약에 떨어져도 캐시우드가 더 사줄 수가 있죠. 계속 방어를 잘해줬기 때문에 주가가 더 지탱을 잘한 것도 있는데요. 아직도 1.7% 정도 더 살 수가 있고요. 물론 주가가 더 올라가면 이게 10%까지 올라갈 때까지 기다릴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고 지난주에는 내부자가 좀 팔았는데요. 자, 이번 주에는 자, 팔진 않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공매도도 좀 줄어들었습니다. 3.21%로 3.28%에서 공매도가 줄어들었고요. 조금씩 커버가 되고 있죠. 예, 그 다음에 다크프레스에서도 44%까지 떨어졌습니다. 자, 그 공매도가 잘 조금씩 커버되고 있는 게 자, 보이고 있고요. 뭐 악재가 없는 한 예, 더 늘지 않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자, 일단은 지금 테슬라의 호재 나올 것들이 3월 들어서면서 조금씩 많아지고 있죠. 특히 FSD, 베타, 12가 모두한테 배포가 될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거를 어떤 기업이 라이선스를 주고 샀다. 이런 발표 나오면 또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란 머스크가 보쉬 커넥티드 월드에서 이번 주에 발표를 했는데요. 이거를 다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네, 그래서 지금 자율주행이 인공지능이다 이런 거를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차를 타고 보통은 본인이 텍사스의 오스틴 공장에서 그 다음에 공항까지 갈 때 한 번도 인터베이션 없이 그냥 차 타고 가면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테슬라의 자율주행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얘기를 해줬고요. 그 다음에 로봇도 잘 발전을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또 가장 중요하게 얘기한 게 신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곧 저가형 모델이 나온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공유 택시 쪽을 잘 생각을 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유 차량, 공유 택시 자, 그런 거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마도 내년도에 가장 화제가 되는 거는 저가형 모델하고 공유 차량이 되지 않을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소식 이걸로 마무리 하도록 하고요. 자,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여러분과 함께 사랑, 평화 넘치게 기도 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눌러주시고 저는 내일 아침 라방에서 뵙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화이팅입니다. 네, 화이팅! 네.